그만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여기라니. 정감 가는 말이지. 야, 사람들 괜찮은 거야? 그걸 왜 갖고 와? 잠깐 스페셜을 안 마시냐? 나는 마실 수 있는 거 마실다. 나 이마에 지금. 이제 슬슬 가야 하실 텐데. 늦으실 텐데. 비도 점점 많이 오는데. 어머,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난을 양쪽에다가. 서양란. 서양란. 자, 그러면 갑시다. 우선을 들고 있고 쓰지를 않아. 그러면 내가. 아니, 잠깐만. 아티스트 오늘 둘이 하나? 아티스트.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아티스트가 둘이었어요. 저게 뭐야? 아니, 잠깐만. 아티스트 오늘 둘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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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있어, 너도 가. 아니, 있는데 왜 안 비 오고 비 오는데. 나 상관없어. 나도 편하려고 이렇게 목선도 드러냈잖아. 야, 머리 빠져, 머리 빠져. 비 맞지 말아. 그러니까 두피 관리 해 놓고서 비 맞고. 비 싹 다 맞고 있었어. 두피에 저런 거 왜 칠한 거야. 아몬드도 있고. 그래, 아몬드도 똑같이. 가일도 챙겨왔고. 선풍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상대 안 좋을까 봐 부채도 챙겨왔고. 잘했다, 잘했어. 서니 벌써 기 빨린 것 같은데. 힙하니. 힙하니. 힙하니? 힙하게 하니가 서니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힙하니 투어를 준비해 봐. 힙하니 투어, 알았어. 뭐가 됐든 일단 두렵기는 한데. 각오 좀. 두려워하지 마. 아니야,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야, 너 섭외하신 분들이야? 맞아. 뷰를 위해서. 저것도 할래, 저것도 해 줄 수 있어. 힘들어, 힘들어. 요즘 세대는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MZ세대. MZ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늙었어. MZ라고 해도 MZ. MZ. 그래, 그래. 어쨌든 요즘에는 입학하기 위해서 유행어도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조사해 왔어? 준비해 왔어. 첫 번째 문제. 켈박의 뜻은? 킬박? 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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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봤어. 한국 사람 맞아? 왜 그렇게 줄여 쓰는 거야? 물냉나 줄이자. 물냉하나요? 이렇게. 비낸? 원래. 없어요? 아유, 안 돼서 못하겠다. 고기가 잘 익고 있어요. 야, 너무 맛있겠다. 아, 뜨거워. 야, 멀리 떨어들어. 고기가 기름이 좀 피네. 조심해. 나 김치는 볶을 수 있어. 야, 너 오늘 저희 스태프로 오신 거 아니었어요? 날 다 이용해 먹고, 이씨. 아니야. 나 너의 이제 속마음을 털어내고 있어. 야, 이씨. 이제 뭐야. 욕, 그만해. 여기라니. 정감자는 말이지. 김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야, 아서라. 그게 뭐야? 됐어, 엄마. 그 전 말 뭐라고? 아서라, 아서. 아서라? 아서, 아서. 중국 글자에 생일자야? 아서 왕이라고 옛날에 그 왕이 있어. 나 이런 거 안 넘어가 이제. 나 이제 안 넘어가. 15년 됐어, 그만해. 물이 없네. 눈치를 그래도 좀 빠르네. 아, 올게요. 네, 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넌 정수기 불 마셔라. 어? 아, 뭐야? 야, 진짜. 써니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와, 진짜. 아, 너무 웃겼어. 어? 의미가 없어지잖아. 아니지. 넌 정수가 된 물을 마셔. 난 유통되는 물을 마실게. 너랑 있으면 내가 원하는 흐름이 하나도 안 되어가고 있구나. 왜? 오늘 힘들다. 아니, 아니. 힘들대. 힘으로. 힘으로. 퀴즈. 퀴즈. 다시. 그만해. 그만해. 아직 퀴즈을 하고 말거래. 퀴즈. 아니, 어떤 매니저 아티스트가 퀴즈를 저렇게 받는 거야. 확. 아, 이건 나 아는데. 뭐? 욕한 거 아니에요, 봤을때? 아, 지금 위 상황.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설정. 구독, 알림 설정. 아, 구독, 알림 설정. 재밌네. 응. 재미난 거 맞지? 진심으로 툭 튀어나왔잖아. 갑툭 튀어나와, 갑툭 튀어나와. 알지, 그건 우리 너무 옛날 사람 같다. 네. 그만해.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언니. 하겠 뜻은? 이걸 뭐 억언부터 얘기해 줘야 돼? 그게 뭐야?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들을 때 그때부터. 정답. 그거 드르르 탁 얘기하는 거잖아. 우와, 이건 옛날 말이어서 알아? 카세트 테이프 요즘 애들 몰라. 웃 안 웃. 애 뜻은? 웃긴데 안 웃는다 이런 건가? 비슷해. 다 왔어. 웃기지 않아도 웃는다? 웃긴데 안 웃겨. 웃기지만 슬픈 상황을 표현하는 말. 웃픈 뭐 이런 거야? 지금 너네? 나도 지금 웃는 거야. 야, 네 표정이. 내 표정이 공감하고 있었어. 저 머리 어떻게 귀여워. 진짜. 넥스트. 오.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오, 운, 완의 뜻은? 오늘 운 완전 좋아. 나쁘지 않다. 오늘 운동 완료. 아, 뭐야. 근데 이것도 괜찮다. 너 또 사러 가자. 자, 하나 더. 아유, 정말. 이건 영어야. 이건 나는 거야. 홀리, 홀리, 화가몰리. 홀리, 화가몰리. 지금 내 상황이다. 홀리, 화가몰리다, 정말. 참 잘했어요. 야, 너 이건 좀 인정한다. 나보다 더 나는 거 아니야. 너 집 밖에 안 나와도 힙한데? 그건 인터넷 세상에 있으니까. 야, 고기 다 부셨다. 잘했다. 저기 뭐예요? 다음 코스. 일단 이 뷰 앞에서 맥주잔 들고 내가 사진 찍어줘야 돼. 아, 지겨워. 그러면 이거 찍으면 인생 내 컷 안 가도 돼? 인생 내 컷. 빠른 테면, 빠른 테면. 그래, 그게 좋은 매니저지?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 컷 찍어. 그래? 맥주잔 들어야 돼? 어. 싫은데. 이게 어색할 수 있어서 소품 있어야 돼. 집게. 아니면 너 들어도 돼? 나 너 들을 수 있는데. 나도 너 들을 수 있어. 숟가락 들어도 돼? 어, 안 시크해. 그럼 그냥 안 들어도 돼?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왜 들고 하는 거야? 얘가 시켰어. 근데 또 하는 거 공공공은 잘해줘, 써니 언니가. 뭐가 돼서 빨리 해. 야, 너무 괜찮아. 잠깐만. 야. 사운드 괜찮은 거야? 엄청 괜찮아. 잠깐만, 너. 어떡해. 우와. 인물 모드로 하고 있거든? 잠깐만. 영혼이 없어. 눈빛 봐. 보살이네, 보살. 내 컷 다 찍지 않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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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아직. 인생 내 컷이라며. 좀 뒤로 가면 안 될까? 네가 뒤로 가! 이 자식아! 아니야, 여기야. 여기 좋다. 자, 그거 신선하다. 귀엽다. 눈 보여주네. 여기 아이콘택 예쁘다. 예쁘다. 사이즈 좁아. 귀엽다. 예쁘다. 그만해. 놀자. 야, 인생 내 컷 나왔어. 인생 내 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사진도 굳이 지지거났네. 빨리 봐라. 이거 할게, 이거. 아, 그거 좀 그만 들어! 이게 뭐야. 이거? 최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깻잎, 깻잎. 뭐 좀 들 거면 빨리 와서 들어. 너 마늘 들어, 마늘. 누가 사진을 찍는데 깻잎을 들고 찍어. 가자. 지겨워. 잘 먹었습니다. 그걸 왜 갖고 와? 다음 소판 장소에서. 왜 갖고 와! 업 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돼. 여기는 에스프레소만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원하는 거 다 팔아. 진짜? 난 좀 단 거 좋아해. 알지. 근데 이렇게 핑키로 에스프레소 샷 마셔야 돼. 그거 네 거 마시는 척 해줄게. 그럴까? 앉아. 근데 네가 여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너무 예쁘지 않아? 위스키가 있네. 귀여워. 너 여기 저거 마시러 오는 거지? 나 사실 저거 좋아하는데. 허니 위스키. 저 투어할 때 버스에 맨날 공연 끝나고 마셨네. 백다니엘 저거? 여기도 이걸로 봐요. MV GENERATION. 여기 코코아도 있네. 이 친구는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난 자몽에이드 먹을 거야. 뭐? 에스프레소 바를 왔는데 지금 자몽에이드를 먹겠다고? 나 커피 못 마셔. 근데 에스프레소 바에 와서 누가 에스프레소를 안 마시냐. 난 마실 수 있는 거 마실게. 나 이마에 지금 보여. 나 핏줄 쓴 거. 이혼해. 이혼하라고. 저희 에스프레소 쇼크다랑요. 조용해. 그럼 3개 주세요. 자몽에이드 하나랑. 아니면 폴링크림 라떼는 달달한가요? 조금 달게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 크림이 올라가 있어서. 너 이거 마셔. 폴링크림 라떼랑. 저는 빤나를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콤파니아 하나 그렇게 주세요. 콤파니아 하나, 폴링크림 라떼 하나, 자몽에이드 하나 이렇게. 안 돼. 자몽에이드는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물 한 잔 주세요. 물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하니?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진심으로. 이게 뭐야? 나 세 번 읽었어. 이게 뭐야? 오디오 보고 됐어. 갑자기 이게 뭐하는 거야? 분위기 있다, 써냐. 물잔 중.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썩은 미소. 뭐야? 썩은 미소 뭐야? 잘 맞고 다 깐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웃긴 거야. 난 정말 툴툴 때면서 시키는 건 다 해. 이거 시키는 대로 다 해,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책 보면 철이라서 할래. 영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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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읽은 버전은 얘거든. 너무 귀여워. 주경, 주경. 크다? 예쁘게 나오지 않는데. 앉아. 아까 말하면 automat assuming. bereits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야. chioie tipELL!!! 인 Growthuser